미스트로 2 크리스찬 김의영 새 에덴교의 출격 가수 김의영의 트롯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김의영님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미스트로 2 양지은 김의영 김태현 은가은 새 에덴교의 새 에덴 콘서트 출연 김의영 종교 기독교 용인 수지구 죽전에 소강성 목사 담임의 새 에덴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 5월 16일 생으로 29세이며 과거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했으며 학력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연희예술전공 학사입니다 키 165cm AB형이며 서울 동대문구에서 태어났으나 초중고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습니다 개명 전 이름은 김핀나이며 초등학교 3학년 때 김의영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미스트로 2 참가 직전 잠시 사용했던 김봄이라는 예명으로 2020년 7월 27일 가요 무대에 출연하였습니다 김의영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트롯 가수이며 내일은 미스트로 1에 출연한 적이 있으나 조기 탈락했고 내일은 미스트로 2에 재도전부로 다시 출연해서 결승까지 입성했습니다 시즌 1과는 달리 이번에는 결승까지 진출해 최종순위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코리타와 외모가 비슷하여 의코리타라는 별명이 있죠 이외에 의랑우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김의영 이데일리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미스트로 2 김의영 7년 알바생활 가수 포기할 뻔 가수 김의영이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청률 30%를 돌파한 TV조선 트롯 경영 프로그램 미스트로 2에서 5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키운 김의영은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과 행사 무대에 올라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죠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가수 지망생 신분으로 가전 도전을 이어온 끝에 어렵게 따낸 기회이기에 활동에 임하는 김의영의 의지와 각오는 남다릅니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연희예술전공 출신인 김의영은 대학교 3학년 뒤늦게 트롯의 매력에 빠져 가수 지망생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죠 김의영은 어느 날 TV에서 트롯 무대를 보는데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영은 연습과 가요제 출전을 병행하며 수련의 시간을 보냈다 가수 지망생 시절에 대해 묻자 그는 홀로 캐리어를 끌고 기차 타고 다니며 전국 각지를 돌았다 이틀간 진행되는 가요제에 참가할 때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며 대상도 받아왔고 예선 탈락의 쓴맛을 본 적도 있다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땐 기차 안에서 울면서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다고 말했죠 아울러 김의영은 그 누구에게도 노래를 따로 배우지 않았다면서 개인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고 노래하고 영상을 찍어 모니터링 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나갔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생활비를 거래했기에 아르바이트는 필수였다는데요 김의영은 떡볶이 집부터 치킨집, 도넛츠 가게, 신논현역 지하상과 머플러 매장까지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며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가 미스트로2에서 5위에 오른 뒤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기분이 묘했다고 했죠 이어 앞으로 더 잘돼서 힘든 시절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미소지었습니다 김의영은 미스트로2로 날개를 달기 전 전 MBN, 트로트 퀸, 여왕의 전쟁, 라스트 싱어 등 여러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잠재력을 알렸죠 미스트로2 전작인 미스트로1에도 출연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의영이 방송 출연 이후 여러 기획사에서 쏟아진 러브콜을 모두 고사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김의영은 회사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트로트 시장은 아이돌 시장과 달리 길게 보고 움직여야 하는 만큼 끝까지 저를 책임져 줄 곳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했다며 주변에선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꿋꿋하게 저만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김의영의 내곡은 미스트로2에서 제대로 폭발했죠 최종 5위에 오른 비결로 절실함을 꼽은 김의영은 현실적으로 계속 연습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에 미스트로2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가수 대비를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노래한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신의 매력으로는 캡사이신처럼 화끈한 빨간 맛 목소리를 꼽았죠 김의영은 제 고음을 듣고 굉장히 맵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며 웃었습니다 이어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전 원래 음치였다며 아예 음을 못 맞추는 수준은 아니었고 트롯의 맛을 전혀 살릴 줄 모르는 수준이었는데 피나는 노력을 거쳐 지금의 색깔을 찾은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김의영은 우여곡절 끝 성공을 이뤄낸 소감을 묻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제 인생의 1순위는 트롯이에요 연애는 관심도 없고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전 경주말처럼 앞만 보고 달리며 음악 활동에 집중할 테니 저 대신 많이들 사랑하며 지내세요 미스 트롯2 김의영 롤 모델은 나오나 히트곡 만들고파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 트롯2 5위 출신인 김의영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발표한 정식 데뷔곡이 없다 미스 트롯 결승전 작곡가 미션 때 받은 돛진 개진이란 곡이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경연 음원이라 데뷔곡이라고 하긴 어렵다 김의영의 생각도 같다 그렇게 데뷔곡 발매는 김의영의 수건 사업이다 최근 이델리와 인터뷰한 김의영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가수인 셈이라며 돛진 개진이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데뷔곡 발표 준비를 병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영은 올해 안에 꼭 팬들에게 좋은 신곡을 들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뷔곡 장론은 정통 트롯이 될 전망이다 김의영은 트롯하면 역시 정통 트롯이 찐이지 않나 정통 트롯은 제 목소리 컬러와 가장 잘 맞는 장르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죠 그는 정통 트롯을 했던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길을 잘 걸어가 보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톰 모델로는 나훈아를 꼽았는데요 김의영은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게 된다 다양한 테크닉으로 노래를 말하듯이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곡 중 물레방아 도는 데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선생님을 실제로 뵌 적은 없다 언젠가 꼭 뵙고 싶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가수 지망생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김의영은 하루빨리 트롯 가수로서 탄탄하게 입지를 다져 자신의 성공을 기다려준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의영은 아버지가 예쁘고 실력 좋은 가수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며 가수 도전을 오랫동안 반대하셨다 그랬던 아버지가 미스트로2 결승 무대를 보시고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일화를 꺼냈죠 이어 그는 아버지가 요즘도 미스트로2 결승 영상을 매일 같이 보시면서 코가 홀 정도로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쓰실 정도로 펑펑 우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해드려 부모님께 죄송하다 더 성공해서 꼭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내가 히트홀을 보유한 가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김의영은 미스트로2 출연 전까지 바빴던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쁘고 싶다 활발하게 활동해 많은 분께 노래로 희망을 드릴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아는 히트홀을 만들어내는 날 비로소 트롯 가수로서 성공을 이뤄냈다는 기분이 들 것 같다며 의지를 다졌죠 가요무대 김의영이 부른 열아홉 순정 가수 김의영이 가요무대의 부부의 날 기획 천생연문편에 출연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1 가요무대에서는 가수 김의영이 무대에 올라 열아홉 순정을 열창했죠 이날 김의영은 양쪽으로 나누어 묶은 머리와 분홍빛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매치하여 열아홉 순정을 꿈꾸는 소녀가 떠오르는 의상으로 무대 위에서 열창했습니다 특히 늘씬한 그녀의 비율만큼이나 뛰어난 가창력까지 조화를 이룬 무대는 만연한 봄의 분위기를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했죠 김의영이 가창한 열아홉 순정은 이미자의 고구로 소녀의 떨리는 마음이 담긴 노랫말에 김의영의 매력 짙은 음색을 한층 더딥힌 재해석인 무대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김의영은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2에서 재토전부로 출연 내고 있는 음색과 매력을 널리 인정받으며 최종 5위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김의영은 앞으로도 꾸준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대중 앞에 나설 것을 예고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의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남긴el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